안녕하세요. 오늘은 더덕을 맛있게 따듬어서 양념해서 이렇게 프라이팬에다 굽고 있어요. 더덕을 한 12뿌리 정도, 한 15뿌리 정도 되나요? 뭐 잔잔한거나 이렇게 같이 합쳐서 한 대를 15뿌리 정도 될 거예요. 이렇게 고추장하고 고춧가루, 간장, 마늘, 올리고당 이렇게 해서 고무려가지고 이렇게 재워놨다가 팬에다가 이렇게 앞뒤로 약간 노릇노릇하게 이렇게 구워서 먹으면 아주 좋아요. 까기가 조금 힘들어서 그렇죠. 맛있게 먹겠습니다.